블루스라는 음악 장르의 기본을 두고 그렇게 여러 요소들을 섞어서 하는 음악을 하고 있습니다. 블루스라는 음악은 음악 자체가 감성을 굉장히 중요시해요, 느낌. 그래서 다른 음악보다 조금 그게 세요. 그리고 이제 또 하나의 매력은 뭐냐 하면 노래로 다 표현이 안 되는 어떤 것들을 기타 연주로 가능하다는 거. 그게 또 하나의 매력인 것 같아요. 음악은 뭐 어차피 제가 지금까지 해오던 거고 앞으로도 해야 될 거니까요. 저하고는 떨어질 수 없는 어떤 또 하나의 저고요, 음악은. 맨 무대라는 거는 또 하나의 저를 잊게 해주는 장소가 되겠죠. 그래서 없어서는 안 될 항상 친해지고 싶은 그런 곳인 무대인 것 같아요. 음악은 뭐 어차피 음악은 뭐 Doctor Who 음악은 뭐 학교에 관한다고 하는 것 같아요. 음악은 뭐 학교에 관한다고 하고 음악은 왜집을πο용하는게 음소서고 에이, 기타를 치면 얼마나 돈을 벌을까 아무것도 없네 나는 그냥 밥만 먹고 살았네 기타를 치면 얼마나 유명해질까 에이, 기타를 치면 얼마나 유명해질까 아무도 몰라 히트곡이 하나도 없나 기타를 치면 얼마나 유명해질까 에이, 기타를 치면 얼마나 유명해질까 에이, 기타를 치면 얼마나 사랑을 해볼까 에이, 기타를 치면 얼마나 사랑을 해볼까 아무도 없네 모두 다 도망가 버렸네 기타를 치면 얼마나 돈을 벌을까 에이, 기타를 치면 얼마나 돈을 벌을까 에이, 기타를 치면 얼마나 돈을 벌을까 한 푼도 없네 나는 그냥 밥만 먹고 살았네 에이, 기타를 치면 얼마나 유명해집니다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